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지에스 채널 처음으로 우주과학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찌 PT와 올프렘 리서치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겸손히 여러분과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지에스 채널 목적인 배움의 기쁨을 함께 누려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으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입니다 행성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행성, 항성, 별 이 세 가지만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항성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행성이고 태양은 항성인 것이죠 항상 빛나고 있어서 항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항상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항성인데 항성인 태양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밝혀져서 그냥 항상 빛나고 있는 게 항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별은 행성, 항성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 2014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별도 행성, 항성 모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잠깐 옆길로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어 단어 스타는 항성만을 의미하고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성은 행성을 도는 천체인데 지구를 도는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왜 어떤 천체는 스스로 빛 즉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어떤 천체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는지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 지구로 다시 집중해 봅시다 지금부터 지구의 공전, 자전,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긴 알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땐 계속 잊어버려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궤도,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150메가킬로미터입니다 메가킬로미터라 함은 10에 6승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킬로미터 할 때 키로는 꼭 소문자로 쓰셔야 합니다 대문자 K는 절대 온도 켈빈을 뜻합니다 이거 잘못 써서 논문이나 보고서 쓰면 조금 부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물어보면 1AU라고 유식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AU는 천문 단위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정의합니다 AU 단위는 실제 천문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가장 가깝게 돌고 있는 파커 솔라프로브라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얼마나 가깝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라고 물을 때 가장 가까울 때가 0.1 AU 정도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1AU야 잘하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말할 때 대략적으로 150메가킬로미터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 때 똑같은 거리로 돌지 않고 타원 형태로 돌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약 152메가킬로미터이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147메가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리 차이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나타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비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와 가까운 거리일 때 차이가 3% 미만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요소는 미미합니다 계절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 위치에 있을 땐 햇빛을 적게 받아 겨울이고 반대 위치에 있을 땐 여름인 월리입니다 그러면 남방구와 북방구는 정반대 계절을 가지고 있겠네요 한번 찾아 봅시다 이 자료는 웨더 스파크의 자료인데요 남방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시드니의 1년 날씨 자료입니다 확실히 북방구인 한국과 반대되는 게 맞네요 다시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계절은 왜 나타나는 거야? 음 그건 지구에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이야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타원으로 공전하기는 하는데 최대 최소 거리 차이는 아주 미미해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전축 때문인 거지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주로 쓰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더 반사입니다 레이더 신호는 지구에서 출발해서 천체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천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 전자기파 신호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려질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라이더 기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더는 레이더 기술의 핏을 이용하는 기술인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삼각 측량 시차 방법 법이 있습니다 삼각 측량은 소행성이나 행성과 같은 가까운 천체를 지구상의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관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각 위치에서 물체에 대한 시선과 기준선 두 관찰 지점 사이의 거리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삼각법을 사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면 궤도에서 행성에 알려진 위치를 사용하여 태양까지의 거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삼각 함수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금성의 통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태양의 원반을 가로지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삼각법을 사용하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문 단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역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정보를 궤도에 있는 행성에 알려진 위치와 결합하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해 금성을 이용하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구의 공전, 자전 궤도, 주기와 속도입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약 365.25636일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107000kmph이고 마하 1의 속도가 1224kmph이니까 지구는 마하 87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평균 1667kmph이므로 마하 1.36의 속도입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 이제 지인분들한테 말하실 때 지구는 마하 1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자전 속도의 대략 100배 빠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왜 지구 자전 주기를 말할 때 평균이란 말을 썼을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나라 자전 속도랑 극지방의 자전 속도랑 다르기도 하고 달의 중력으로 지구가 영향을 받아 자전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마하 1.36 속도로 가는 제트기를 타면 늘 제자리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겠군요 이것이 우주과학입니다 하하 물론 지구의 공전을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께서 운전을 잘 하셔서 같은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을 때 그 버스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넘어지고 속도도 잘 느껴지지 않는 거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속도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비위 약하신 분들이나 이석증 있으신 분들은 지구에서 못 살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캐플러의 제2법칙에 따라 면적 속도가 일정한 것이지 위치에 따른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조금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공전주기, 자전주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배워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별은 항상 빛나는 항성이랑 빛나지 않는 행성 둘 다를 말하는 거야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AU고 AU는 천문단이야 지구의 계절 변화가 있는 이유는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이야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타원으로 공전하긴 하는데 거의 원으로 공전한다 보면 돼 그리고 지구는 마하 1의 속도로 자전하고 태양을 대량 마하 100 정도로 공전하고 있어 엄청 빨리 움직여도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관성 때문이라고 오늘또지에스 유튜브 채널에서 봤어? 하하 우주과학 첫 영상으로 너무 가벼웠던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어려웠던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야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오늘또지에스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과학 영상을 만들어보니 우주과학 유튜버들이 진짜 고생하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용에 맞는 영상 찾기 그리고 내용 검증 등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측 결과에 따라 해당 이론들과 지식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뭔가 사명감 없이는 쉽게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과학 유튜버들 늘 응원해주시고 오늘도지에스 우주과학 영상들도 많이 부족하더라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